아이고 릴레 시끄러워 어여 차에 갔다 실어 트로이 트로이 텐이얼스 올드 그 다음에 그레이드 4 초등학교 상황이야 자 너네 집 들어가봐 한번 요 하우스 들어가 어헬로 왜 돼 어 개가 있네 여기 저 그 저기 워터는 어딨어요 워터는 뚜빅 그래서 여기 거기서 포우는거야 아 잠깐만 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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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스가 들어가 아 저 개 좀 좀 어떻게 해봐 홀딩 그 도구 아 여기 여 수도가 있구나 이 집은 아 수도가 있네 일단 cr은 어디 있어 cr 아 cr 아 cr 오 타일도 있고 야 아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물도 좀 괜찮게 사는 집 같으네요 타일도 있고 희망도 있고 세컨플로우네 세컨플로우네 세컨플로우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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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아 뭔가 야 집이 굉장히 넓어요 테라스 어 테라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라스도 동네에서 나름 좀 사는가 봅니다 어 동네에서 나름 좀 사는가 봅니다 아 여기가 지금 바로 옆에가 어 마리 크리스네 집이죠 그러니까 샤를린 선생의 남편 원래 본집 여기는 구스룸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아 아 아 아 그러면 일란바타 세라토난 에잇 에잇 아 영계스트 엄마가 엄마가 하얼드 아유 네 피프티완 피프티완 어 어 또 영이네 어 가끔가다 이렇게 거짓말도 해야됩니다 에 막탄땡만 알아듣는거에요 자 여기 방이 이렇게 두개 있고 어 거실 있고 테라스 있고 1층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1층에는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니까 오 로마의 산 아 아 아 잠깐만요 스탑 스탑 잠깐만요 아 야 드레스 카비넷 카비넷이라도 이렇게 더블 도우잖아요 더블 도우 에 와 아 아 아 여기는 마야만이기 때문에 네 클로즈 드레스를 에 리프리저레이터에다가 이렇게 킵핑합니다 소 프레시 소 프레시 소 프레시 소 프레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 산 네 그러면 넘버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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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에우아 랄라케 넘버완 유어 안악 바바에 넘버투 랄라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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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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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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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6 7 8 랄라케 아 그러니까 바바에는 넘버완 넘버3 넘버4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이 친구는 넘버 넘버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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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브 파이브 미들 차일드가 아니네 하나 더 요맘 겟완 모아 베이비 소댓 데타임에 유기 유아 미들 차일드가 되는거야 어 그런데 너는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렇게 잘 외웠어 오늘 히갓 마라밍 어 도네이션 비코스 히 리멤버 메모라이스 멀티플리케이션 엘버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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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일리터리가 아니랍니다 문맹반이 아니랍니다 히캔 리드 엘버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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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생인데 어쨌든 문맹도 아니고 나름대로 집이 그래도 잘 사는 집이네 여기가 아빠는 뭐 하시는가 파도 컨스트럭션 워커 마 마는 아 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뭐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가 보네 어 저기 올레디 올레디 마야만인가 본데 아 아 캐비넷은 캐비넷은 어 더블 도어인데 그치 예 잠깐만요 아 바이타민 바이타민 예 바이타민을 다 이렇게 보관하네요 하하하 자 드림킹 한번 하자 보자 레드 호스 드림킹 한번 합시다 레드 호스 여러분 보호 바이타민 하시나 아 이런 이런 뭐 보터 종류도 이거 빵에 발라먹는 잼 같은 보터 같은 겁니다 하하하하 막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안에 이거 아이스크림 저 하는 그 꼬깔꾼 가자네요 예 그래도 냉장고도 돌아가고 트로이 트로이 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워 저기 저 스터딩룸에서는 온리 뉴 일리터리만 받아줘 일리터리만 온리 일리터리 스탠트 유 캔 없애 지금 일리터리 하우메니 일리터리 식스 노르말 엘리먼터리 텐 아우 너무 많아 안 돼 나름대로 엄마가 집안 살림도 그래도 집이 뭐 이래서 그렇지만 깔끔하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잘 봤습니다 어쨌든 콩그레슐레이션 오감도님이 주시는 어디셔널 2 다우전 서프라이즈 오감도님이 주시는 Actually Today I bring 그 부가스 세트 But You don't have You didn't prepare 그래서 오감도님 기부 2 다우전 페소스 포 라이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우 크로이 크로이 뭐 트로이 트로이 트로이가 아주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인다 아가 굉장히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공부도 잘 할 것 같고 자 스터디 하드 응 스터디 하드 시우 넥스트타임 바이바이 네 전기도 들어와 보여 전기도 들어오고 뭐 사는 것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자 콜 바랑가이 폴리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으흐흐흐흐 이슬 올라오도 디스타임 네 자 누구야 네 헬로 누구지 으 카메라 으 카메라 으 카메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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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뚜껑 열어놓은 부분에는 에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001년 에 태어나서 2023년년에 22살, 22살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. 2살, 23살, 24살이 되었습니다. 힘내요.